3.1절을 맞아 범어사 3국유사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전시회가 마련됩니다.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특별전 3국유사 기록하다를 오는 3월 1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총 3부로 나눠 3국유사에 담긴 여러 기록에 대한 이야기와 나라를 지켜 역사를 전한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며 3.1절을 맞아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불원복 태극기가 전시돼 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. 3국유사 범어사 소장보는 3국유사 내 5권을 한 책으로 엮은 것으로 3국유사 전체 내용 가운데 5편부터 9편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보인 범어사 3국유사의 진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.